좀 잡으라고! 잡았어.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. 그러면 어떻게 잡아봐야 되지? 이렇게 잡을까? 이렇게 잡으면 안 돼, 이게. 이게 안 된다, 이게 초점이. 저희도 이렇게 잡아봐야 돼. 좀 이렇게 잡아봐야 돼. 아니, 진짜. 괜찮네. 안 돼, 안 돼. 응, 안경. 아까 나도 이거 한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. 어구, 나도 안 보여. 근데? 어, 실력이 안 좋아서. 어구, 딜 삼들 한글자막 by 한효정